궁집 화길음악제가 7월 7일 평래동 궁집에서 열렸습니다. 이날 음악회는 평래동에서 추진 중인 마을 가꾸기 사업에 성공을 기원하고 주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 개최됐습니다. 남양주시 평래동에 위치한 궁집은 영조의 딸 화길웅주가 시집갈 때 영조가 지어준 집으로 이번 평래동 마을 가꾸기 사업인 소풍구경길에 포함됐습니다. 그동안 일반인에게 개방되지 않았지만 평래동 주민자치위원회의 노력으로 이번에 주민들에게 특별 개방된 것입니다. 사업의 경과 보고 및 계획 소개에 이어 본격적인 음악제가 시작됐습니다. 사물놀이와 대금 연주, 플롯과 해금 등 다양한 장르의 악기들이 연주되었고 아카펠라와 성악무대도 이어졌습니다. 조선 후기 각종 건축양식을 대표하는 고택들이 음악제와 잘 어우러져 아름다운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. 남양주시는 평래동의 소중한 문화자산인 궁집을 평래의 소풍구경길에 접목하여 누구나 찾고 싶은 둘레길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. 이번 사업은 이달 7월부터 시작돼 오는 9월 말 완성될 예정입니다.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소중한 문화자산 보존과 더불어 마을 발전도 이룰 수 있길 바랍니다.